신나 보인다 안녕하십니까 홍차장입니다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희 매영 햇빛 너무 강하다 매영 가게를 8월 24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가 8월 30일인데 조금 지났죠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바쁜 관계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이렇게 축하 화본들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차인데 일본차 홍차장 유튜브 보고 오면 뭐 없나? 딜을 한번 해봐야겠다 일단은 무상 점검 해드릴게요 무상 점검? 일단 홍차장님의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고 하면 점검을 해드리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지 예상을 해드리고 할게요 원래 수입차 같은 거는 아무데나 안 해주거든요 돈 다 구해줘요 나 그리고 국산차들도 제가 컴퓨터 진단기도 있고 하니까 홍차장님 고객님에 한해서 제가 진단기 같은 것도 봐드리고 할게요 일단 중단계 위치에 있고요 아우터 갤러지 갤러지 외국차 오일 전문점 외국차 전문점이라 그래가지고 외국차만 하는 게 아니고 국산차도 뭐 이거 다 하니까 나는 여기 오픈하면서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게 보면 공구함이거든요 이게 이게 공구함 세트로 200만 원인데 이 사람만 있으면 200만 원 하면 말이 안 되죠 안에 딱 보시면 딱 따라라라따 이렇게 가지런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거 이것도 공구함 또 남자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기 집에 이제 자기네 집에 차고지 만들어 놓고 자가 정비하는 아메리카 스타일 오우 이게 세트로 다 해가지고 200만 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여기서 공구함 얘기 차 안에도 보신 그 벤츠 컴퓨터블 이거 한번 제가 오픈칸데 조금 올드한 맛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뚜껑 열어놓고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비는 다 갖춰져서 영업이 시작됐네요 아우터 갤러지 사무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터 갤러지 로고가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사장님의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력이 아주 화려하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가 정비할 수 있는 그 광경을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테이블 창문 앞에 핸드폰 충전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인테리어가 카페식으로 해놓은 건데 예 카페식이랍니다 이게 시원한 음료수가 있는 냉장고 커피 자판기 자 요 인형은 여기 차장님 가족을 가족을 모티브로 한 인형 맞죠 여기 남자장님 사장님 아예예예 아주 귀엽네 자 이렇게 해서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아우터 갤러지 수입차 오일 교환 전문점 둘러봤는데요 사장님이 호차장 영상을 보고 오시면은 무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뭐 견적 같은 거 나오시는 거 있으면은 견적도 무상으로 봐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근처에 뭐 지나가실 일이 있으면은 한번씩 들르셔 가지고 무상으로 점검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홍차장 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